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물리학 강사 손지호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물리학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제 수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부를 하게 될지 제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약대 입학을 위해서 치루는 피트 시험의 물리학 강사입니다. 한 10년 정도 물리학 강의를 열심히 해왔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강의를 해보자 라는 제안은 한 2년 전에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준비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제 강의를 수능에 완벽하게 최적화되도록 튜닝을 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또 개념서부터 문제집까지 기출문제집 이런 것들 완전히 또 처음부터 완벽하게 교재를 만드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모의고사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항들을 개발할 연구원들을 충원하고 또 이 연구원들이 개발한 문항들을 검수해 주실 일선 교사 선생님들을 또 모시고 이러면서 이 연구소를 세팅을 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문제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도 되겠다. 괜찮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디어 올해 11월 수능 다음 날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오픈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강의에서 올해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어떤 수강생이 제 수업을 들어도 개념, 이론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해시켜 드리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물화생지 중에 물리학을 선택하신 거니까 어느 정도 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 왔던 피트에서 물리학은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치루는 수학이나 국어 같이 내가 물리를 좋아하지 않아도 꼭 치루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피트 과목이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세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편차가 이 정도 된다면 피트 물리학은 잘하는 사람은 엄청 잘해요. 못하는 사람은 엄청 못합니다. 이게 필수 과목의 특징인데 잘하는 사람 보면 고등학교 때 물원 물투한 거는 기본이고 물리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대학 와서는 동력학, 정력학, 유체역학, 연력학, 고체역학 안 들은 역학이 없어. 엄청 물리를 잘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오면요. 질문이 아니라 저랑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 괜찮은데 그럼 제가 조교를 채용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또 못하는 학생들은 물리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두려워해. 너 왜 이렇게 물리를 무서워하냐. 너 고등학교 때 뭐 선택했냐. 그러면 보통 생지. 그러면 왜 생물, 지구과학 선택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고2 때 내신으로 물리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 수업을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 이거 물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물이나 지구과학 선택했다.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보면 어떤 선생님 수업은 내가 진짜 안간힘을 써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선생님은 똑같은 거를 가르치시는데도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이 선생님 수업 들으면 문제도 잘 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리선생님을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물리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선생님을 만나야겠죠. 수업을 딱 들었을 때 이해를 잘 시키고 그런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트에서 이게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기존에 물리를 안 했던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 수업 듣고 물리의 이해도를 높여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고 실제로 피트 시험을 잘 봐서 약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목표는 손지호 수업을 들었을 때 이론, 개념은 진짜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 이론은 오케이. 다 이해됐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를 잘 푼다라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배웠던 이론, 개념에서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되는지 바로 끄집어내서 적용을 바로 시킨다. 이게 첫 번째 문제를 잘 푸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용을 일단 시키고 나서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적용을 빠르게 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마무리할 때까지도 빠르게 풀어내는 이런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문제를 잘 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풀었는데 한 문제에 3분 걸려서 풀었다, 5분 걸려서 풀었다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30분 내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강의가 PST 패턴 분석이라고 해서 이 PST는 Physics Solving Training의 약자인데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요. 원래 기존에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PST라는 이름으로 PIT에서 물리학, 문항을 분석하는 강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효과가 좋았어요. 물리를 못하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문제를 곧잘 푸는 그런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였는데 뭐 강의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금 커리큘럼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어떤 느낌인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를 할 때 일단 단어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독해를 내가 처음 시작한다, 독해를 배운다 라고 한다면 단어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독해를 떠듬떠듬 하겠죠. 일단 이렇게 되면은 속도도 느릴 뿐더러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에는 단어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묶여있는 수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묶음으로 묶여있는 수거들을 잘 알고 있다면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로 빠르게 해석을 하고 또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묶음, 묶음의 패턴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이런 유형은 이런 패턴으로 이런 유형은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푸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풀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커리큘럼 영상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는 없을 거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는 이 패턴을 적용하면 되는구나 이런 문제에는 이 패턴을 적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문제를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요 10미터짜리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15미터짜리 줄을 걸쳐놨습니다. 그리고 바닥부터 높이가 2.5미터인데 이때 이 기둥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제가 이런 문제를 딱 냈다 라고 했을 때 보자마자 바로 답을 딱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 그러네 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은 얼마죠? 정답은 0미터죠. 이 줄을 완전히 싹둑 절반으로 잘랐을 때 양쪽이 7.5미터 7.5미터가 될 겁니다. 그럼 7.5미터짜리 줄을 완전히 벽에 붙이면 축 늘어졌을 때 바닥과의 거리가 2.5미터가 되죠. 만약에 이 그림처럼 조금이라도 파란색 간격을 띄운다면 이 빨간색 줄은 2.5미터보다 더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 이해를 하고 아 이해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처음에 답을 하신 분도 답을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신 분도 답을 맞추겠죠. 제가 말씀드린 패턴 분석은 사실 어떤 분들은요. 개념 강의만 듣고 개념만 잘 이해가 되면 문제를 줬을 때 곧잘 푸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잘 풉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개념을 다 이해했어. 이론을 다 이해했어. 근데 문제를 보면 하얗게 돼. 적용을 못해요. 뭘 끄집어내야 될지 아예 손도 못 대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도 못하는 거죠. 그럼 제가 도입부를 살짝 적어주면 그분들이 이렇게 떠듬떠듬 풉니다. 근데 느려. 그런 분들은 개념을 이해해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를 보면 또 이해를 해. 근데 또 혼자 풀어봐라. 그럼 잘 못 풀어. 그런 분들이 이 패턴 분석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패턴 분석 강의를 들었을 때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원래 물리적 감각이 뛰어난 분들은 야 이거 그냥 이론만 이해하면 개념만 이해하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물리 푸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은 이 PST 강의를 듣고 나서 와 진짜 신세계다. 살았다. 이 강의 덕분에 살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제 수업을 듣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를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정상을 수능 만점이라고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면 물리를 그냥 이론만 듣고 내가 문제 잘 푼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닥부터 뛰어가. 끝까지 나 갔다. 그러면 수능 물리 만점. 자 이건 잘하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죠. 근데 실제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은 바닥부터 꼭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를 타고 거의 정상의 문턱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자동차를 타고 쉽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해야겠죠. 물리를 못하는 사람들, 못한다기보다는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했는데도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올라가기가 좀 힘든 거죠. 근데 제 PST라는 수업을 듣고 그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가 한 3, 4등급이다. 근데 PST 도움을 받아서 1등급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 훈련을 통해서 만점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의 이제 전체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완성입니다. 개념 완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보다도 쉽고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론 수업할 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배운 거를 바로바로 문제에서 끄집어내려면 완전히 채화를 시켜야 된다. 이론을. 내가 배웠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나 있는 머리털처럼 내 몸에 채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털을 뜯어서 끄집어내서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몸에 흡수시켜주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걸 저희 연구원들이 보고 이렇게 드립을 쳐놨네요. 물리 대머리들 머리에 물리카락을 심어주겠다. 좋은 드립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어도 이론, 개념을 이해 못하는 거는 없을 거예요. 무조건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풀이 연습을 처음 할 때 당연히 가장 좋은 재료는 이 기출문제겠죠. 기출문제를 600문제 정도 제가 셀렉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일단 새 교육과정의 문항들은 전부 수록을 했고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들 필수로 이건 풀어야 된다라는 문제들을 전부 수록해서 600문항 정도를 제가 풀어드릴 건데 이 기출문제풀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론을 배운 거를 문제에 적용시켜 보는 연습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출제 패턴을 분석한다라는 느낌이 의미가 있는데 물론 출제 패턴을 분석하는 거는 저 같은 강사가 할 일입니다. 그래야 이 패턴을 분석해서 모의고사를 정확하게 경향성에 맞게 낼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평가원이나 학평 기출문제들을 쭉 풀어보시다 보면 경향성이 보일 거예요. 아 이 단어는 좀 어렵게 내는구나 이 단어는 좀 쉽게 내는구나 이 단어는 여기까지는 외워야 되고 이건 안 외워도 되는구나 이런 감각들을 좀 익혀야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 약간 익숙해져야 보통 문항을 그냥 이런 감각적인 게 없이 풀 때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념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시켜 보는 연습을 한다. 여기서도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패턴 분석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강으로 PST 패턴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 주로 킬러 문항과 준킬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PST를 듣고 나면 그 전에는 내가 이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거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올려준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제 문제풀인데요. PST에서는 킬러 준킬러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킬러 문항 이외의 문항들을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EBS 변형 문항들을 수록을 할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출 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 신유형의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와 PST 그리고 N제 문제풀이까지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9월부터 모의고사 시즌 1, 2, 3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하시면 되겠죠. 시간 배분 연습도 하고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연습도 하시면서 이제 새 시즌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각각의 강의, 각각의 OT에서 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N수생 분들은 자기가 설정한 좀 높은 이상을 향해서 한 번 더 도약하려고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고2, 예비 고3 학생들은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서 그 수능 시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수능이 끝나면 대학생이 된다라는 기대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도 옛날에 제 능력보다 기대치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능력이 완전 평균 정도인 사람인데 주변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1 때 사촌 누나가 콜롬비아에 합격하고 고2 됐을 때 누나가 프린스턴을 합격하고 제가 서강대학교 다니는 도중에 누나가 졸업하고 MIT로 석사 가고 제가 졸업하고 치과의사 되겠다고 디트 시험 공부하고 있을 때 제 친구들은 이미 의대 졸업하고 USML이 가서 미국 의대 가서 수렴받고 있고 걔네들 미국 의대 교수된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 누나도 미국 대학 교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목표치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계속 독서실에 있었어요. 남들은 1년 만에 하는 거 2년, 3년 걸려야지 겨우 하나 하고 그러고 나면 또 남들이 이만큼 가 있는 거 또 뒤따라 잡으려고 또 2년, 3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어두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저 20대 초반에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항상 그 인사말이 독서실이냐? 였어요.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아, 인생 어렵다. 아, 춥다. 어둡다. 언제 봄이 오냐? 그랬는데 2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치의학 대학원 붙은 다음부터 약간씩 오, 인생 살만하네. 오, 오늘은 좀 행복한데? 이러면서 서서히 봄이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시죠? 힘드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인생을 조금 더 산 선배로서 뭐 감히 조언을 한다면 지금 앞날이 깜깜하고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내 눈앞에 딱 있는 거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후에 이제 봄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때 봄이 왔을 때 제가 옆에서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도록 1년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좀 길었던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고요. 저는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